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곳에 충유당에 와있고 잠시 좀 둘러보면 구상나무라고 해서 1999년도에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이곳의 한동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심은 소나무 일정입니다. 아까 저쪽에서도 기념식수가 있었고요. 이곳은 아시겠지만 서해 유성룡 송생의 종택으로서 청백하게 지내고 삼관초과 별세한 후 그의 문화생이 지역사람들이 추모하여 문화재를 건립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앞에 이제 바로 보이시던 곳이 금방 저희가 갔던 양진당이고 양진당 이 삼거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충유당 지금 이 안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은 안내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고 중요한 문화재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